제 모든 şeyler 2019년 11월 5일 Start GO!!! 공포 방송 Number 5 지금은 똥 dried 영화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Follow follow me 잠깐만.. 뭐가 이상한데..? 여러분 잠깐만요.. 뭐가 이상한데..? 여러분 잠깐만요.. 뭐가 이상한데..? 누구 있나..? 누구세요..? ㅋㅋㅋㅋㅋ 발소리가 아니고 오인물 떨어지는 소리데..? ㅋㅋㅋㅋㅋ 누구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나..? 여러분 누구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진짜.. 위에서 들린 소린가..? 정말 장난치나..? 여기 귀신 기분인데.. 지금 잠깐만.. 쎄쎄.. 야 가잖아.. 귀신 기분이 느껴진다.. 잠깐만..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말해보세요.. 어디 계세요..? 누구야..? 누구야..? 거기sters 좀.. 거기다.. 어디있다.. 어디가.. 가고 Ont다.. 정말라 locked다.. 거갓이.. 고마운.. 거기다.. 여러분들 제대로 된게 있으면 제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대로 된게 있으면 심정의 사진 게시판에 부탁드릴께요 아시죠 여러분들? 아 아 벽벽벽 아멘 바람이잖아 바람이잖아 바람이야 바람 바람이네 바람이잖아 마이콜 카메라 안 돌리지마 마이콜 카메라 안 돌리지마 바람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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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누구야? 미쳐버리겠네 이거? 스샤 준비! 뭐 찍히겄다 잘 봐라 뭐 찍히겄다 방안한테 뭔 말을 했지? 방안한테 뭔 말을 했지? 저거가 그니까 자 우리 얘기를 합시다 이제 당신 누구인지 알았어 당신 누구인지 알았어 우리 대화를 합시다 이거만이야 얘들아 이 소리가 아니지? 확실히 병소리였지? 뭘 하겠습니까? 뭘 하겠어요 방금? 다시 한 번 말해 주실랍니까? 내가 당장한테 드릴게요 대면은 드릴게요 지금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어 이게 최선이야 더 이상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 나는 이게 최선이라고 했어 알았어 나는 이게 최선.. 나가라고? 나가라고? 안나가 응.. 안나갈거에요 이렇게 하고 내가 날 것 같았나 나 진작에 나갔어 버러지? 지금 나한테 버러지라고 했어? 그리고 지금 나한테 버러지 버러지? 버러지? 어 젊은 분 목소리 드니까 젊은 분 같은데 숭례답게 행동해 나도 참 내 한계가 있어 잠시만요 방금 또 나가라고 그랬어요? 왜? 꺼져? 나가? 뭐야? 뭐라는 거야? 나가라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아.. 나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었는데.. 내가 봤을 때 장난은 좋아해요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좀 드러내 보고 싶기도 하고 근데 딱 거기까지에요 대화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나 봐 나중에 또 오면 어떨지 모르겠네 그때는 대화가 가능할지 아니면 더 세졌을지 이렇게 하고 내가 나올 것 같은데 나 진작에 나왔어 오빠들.. 버러지? 어이가 없네.. 구독.. 어이가 없네.. 버러지? 알림 설정까지.. 알림 설정까지.. 버러지? 어이.. 어이.. 어이..